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만성님의 우리사랑 기억하겠네 G키폰으로 설명드릴건데요. 저는 사카포에서 치는거구요. 전주 부음부터 천천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G코드에서 첫마디는 근 3 2 3 1 2 3 2 3 근 3 2 3 1 2 3 2 3 그리고 두번째 마디는 6 3 2 3 1 3 레시 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주가 시작이 되거든요. 6 3 2 3 1 3 치고 레시 4번 2번 그 다음에 이제 G코드에서 시 시 도시 랄라 쏠 레시 이렇게 가는데 G코드 근음하고 시 2번줄 6 2 동 4 3 4 3 그 다음에 시 도는 해머리 2번줄 그 다음에 시 도 떼어주고 시 라 2번 3번 되죠. 라를 칠 때는 이 브레시 3번줄 나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 6 2 동 4 3 4 3 치고 시 도 그 다음에 떼고 시 라 2번 3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번째 마디 C코드에서 라 쏠 레시 이렇게 가는데 C코드에서 라을 쳐야 되니까 이 브레시 3번줄 나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C코드 근음 5번하고 5 3 동시 쳐주고 라 그 다음에 쏠을 바로 쳐줘야 되니까 여기 3번줄은 4번줄 미를 눌러주고 여기 쏠 개방이 되죠. C코드 그대로 잡으면 처음엔 라을 쳐줘야 되니까 여기 3번을 눌러준 거고 이제 C코드를 제대로 잡고 라 쏠을 쳐주는 거에요. 3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코드 톤에서 박자 길이만큼을 채워주는 건데요. 저는 라 쏠을 치고 4 3 4 3 4까지 치고 그 다음에 레 개방이 4번줄 네를 쳐줬어요. 그래서 라 쏠 4 3 4 3 4 그 다음에 레 할 때도 4번줄이 되죠. 앞에서부터 그 두 마디를 연결해보면 레 시 시 시 시 도 시 라 라 쏠 레 그 다음에 시 그 다섯번째 마디 G코드에서 시 라 시 그 다음에 D7에 라 해서 끝나죠. 그 G코드에서 시 를 쳐주니까 마찬가지로 6이 동시 쳐주고 여기는 점사분음표라 6이 동시 4 3 까지 치는 거에요. 6이 동시 4 3 그 다음에 라 시를 쳐도 되니까 마찬가지로 2 플렛을 3번줄 라 를 눌러주고 라 시 3번 2번이죠. 마지막 D7으로 가서 라 를 쳐주는 거에요. 그러면 D코드의 그는 4번하고 여기 라 멜로디 를 4 3 동시 4 마지막은 쭉 긁어주고 이제 노래 부분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 다섯 여섯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G코드에서 시 4 3 라 시 라 3 4 바람이 차가워진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노래를 들어가시면 되죠. 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6 3 2 3 1 2 3 2 3 6 3 2 3 1 3 레 시 시 시 도 시 라 라 솔 레 시 라 시 라 이렇게 쳐주시면 되죠. 이제 간주 부분 설명드리면 간주는 이제 1절 노래 마지막에 우리의 사랑 기억하겠네 할 때 여기도 이제 앞에 전주 시작했던 것처럼 레 시 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앞에 기억하겠네 하는 부분은 6 3 3 2 3 1 3 까지 쳐주고 레 시 그래서 4번 2번줄 전주와 똑같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레 시 시 하면서 본격적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 시 도 시 라 라 솔 미 미 거기는 이제 앞에 부분은 전주랑 똑같은데요. 시를 쳐주니까 그는 6번 하고 6 2 동 4 3 4 3 시 도 시 도 시 라는 3번 눌러주셔야 돼요. 3번 줄 그래서 시 4 3 4 3 시 도 시 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라 솔 미 미 네 여기는 이제 라 를 쳐야 되니까 C 코드에서 2 플래스 3번줄 라 를 눌러주고 C 코드 근육 5번 하고 같이 5 3 동시 쳐주고 바로 뛰어서 다시 4번줄 C 코드 제대로 잡아준 상태에서 3번줄 솔을 쳐준 거예요. 라 솔 사 그 다음에 미 미 미 를 칠 때는 4번 그리고 미 뒤에 있는 미가 점 4번음표로 3번을 쳐줘야 되죠. 그래서 미 3 2로 채워준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떼고 레 시 해서 세 번째 마디로 넘어가거든요. 그 C 코드 다시 보여주면 라 솔 둘 미 미 레 시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 G 코드에서 세 번째 마디는 시 시 도 시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그는 6번하고 시 2번줄 쳐주고 6이 동 사 삼 사 삼 시 2번줄 시 하고 D7에서 시 랄라 레 시 시 시 에서 또 넘어가요. 그럼 그 C를 쳐줘야 되니까 이 검지는 떼어주고 이 두 개만 한 상태에서 D 코드 그럼 4번하고 멜로디 2번줄 시 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 그 다음에 라는 3번이죠. 랄 를 쳐야 되니까 3 4 3 4 그냥 시 랄라 이렇게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사이 동시 쳐주고 시 랄라 레 시 여기 시 랄라 레 레 레 시 시 전접음이랑 똑같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 앞에 세 번째, 네 번째 마디 다시 붙여서 보여드리면 시 시 시 시 시 랄라 레 시 시 이렇게 가죠. 첫 번째 마디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 다시 붙여서 보여드리면 레 시 시 시 도 시 랄라 소리 레 시 시 시 도 시 시 랄라 레 시 시 다섯 번째 마디를 넘어가요. 다섯 번째 마디는 시 시 도 시 라 이 부분은 앞에 했던 거랑 똑같거든요. 여기 동 사 삼 삼 시 도 시 라 시 시 시 시 다섯 시 시 시 시 방 그 다음에 레는 개방형 4번 주 다시 6번째 마디 C코드에서 라, 솔, 사, 이, 사, 삼, 사 그 다음에 레 7번째 마디 G코드로 가서 시, 라, 시, 라, 솔, 솔 해서 끝나죠 그러면 시를 쳐도 되니까 근음이랑 6이 공, 사, 삼 여기는 점사분음표예요 3번은 6이, 동, 사, 삼 나를 쳐도 되니까 이 플래스 한번 줄 나 라, 시, D7로 가서 라 그러면 근음 4번 하고 여기 라 3번 주셔주는 거죠 사, 삼, 동, 사, 삼 그 다음에 솔을 쳐도 되니까 3번 줄 때 주고 라, 솔, 여기 다 떼어줘도 돼요 그 다음 G코드로 넘어가니까 그 7번째 말 다시 시, 사, 삼, 라, 시, 라, 솔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마디 G코드에서 솔 하고 뒤에 세뇨로 가서 노래를 넘어가니까 반은 아르페이지로 쳐주고 뒤에 스트롬으로 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6, 3, 동, 사, 삼, 사 이렇게 그래서 8번째 마디 다시 라, 솔, 솔을 쳐야 되니까 그냥 6번 하고 솔 3번 줄 6, 3, 동, 사, 삼, 사 그 다음에 G7 잡고 그대여 나의 마음을 알아주면 이제 뒤에 노래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5번째 마디부터 8번째 마디까지 다시 붙여서 보여드리면 시, 시, 도, 시, 라, 라, 솔, 레, 시, 라, 솔, 솔 그대여 나의 마음을 알아주려나 그래서 뒤에 이제 달샘에서 센으로 가서 노래 넘어가시면 되죠 마지막 후주는 이제 노래 우리의 사랑 기억하겠네 하면서 시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림 6번 하고 여기 시 여기 동, 사, 삼, 사, 시, 시, 도, 시, 라 여기는 이제 간주, 전주 부분 했던 부분이랑 똑같은데요 여기 동, 사, 삼, 사, 시, 시, 도, 시, 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C 코드에서 라, 를 쳐주니까 여기 3번 줄 먼저 눌러주고 라, 띄워준 상태에서 다시 4번 줄을 누르고 라, 솔, 사, 이, 사, 삼, 사, 솔, 라 솔라는 해머리 2번, 여기 3번 줄에 솔, 라, G 코드로 가서 시, 라, 시, 라 마지막 라, 시, 라, 솔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세 번째 마디 G 코드에서 시, 사, 삼, 라, 시, 라 3번 줄 라 C D7으로 가서 라 4 3 동 4 3 4 그 다음 마지막 G 코드에서 솔 마지막은 6 3 동 4 3 4 치고 맞춰주시면 되죠. 후주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사랑 기억하겠네 천천히 한번 연습해보세요. 감사합니다.